불타는 패기로 핫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골목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사고 그렇다면 일상생활 중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처법을 알려주실 전문가를 만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심폐소생술 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일상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특히 심장마비 환자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 가능성이 두세 배 높아지는데요 심장마비는 언제 어디서 누구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면 나에게 심장마비가 일어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환자를 보게 된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장마비 환자를 발견하면 심착하게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현장의 안전을 확인한 뒤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큰 목소리로 물어보는데요 만약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 중 흰 셔츠에 검은색 바지 입은 남성분 이렇게 인상착의를 짚어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특정인을 지정해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쓰러진 환자분의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면서 호흡을 확인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19에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만약 호흡이 없다면 가슴 압박을 시행하는데요 가슴 압박을 하기 위해 먼저 환자를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그리고 깍지 낀 두 손의 손꿈치를 환자의 가슴 정중앙에 가져다 댑니다 이때 손가락이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데요 어깨와 손목이 바닥에서 90도가 되도록 엉덩이를 들고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성인 기준 약 5cm 깊이로 1분의 100에서 120배 속도로 소활하면 4cm 깊이로 압박합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119가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시행하는데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이 중단되고 뇌는 4,5분만 혈액순환이 중단되더라도 영구적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마비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짧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일반인이 실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의로 실시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심폐소생술을 모두 잘 기억하셔서 예측불어 사고 순간에 소중한 생명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기 상황 시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어 사용한다면 생존 가능성을 무려 4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각 지역 복지관, 보건소, 도서관, 아파트 등 총 384대의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평소 거주지 근처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장소를 알아두고 위기 상황 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싶은 박진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